전문가용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측정기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 농자재 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검색창에 신바람 농자재 입력해주세요. 신바람 농자재 협력업체 판매상품 전문가용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측정기 공구노기스 판매합니다. 전문가용 버니어 캘리퍼스입니다. 디지털 측정기라 편리합니다. LCD 디스플레이로 측정 수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측정호차가 적은 고정밀 눈금자를 사용하여 전문가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스테인레스 재질로 생활방수에 강하고 녹슬지 않습니다. 외경, 내경, 깊이 계단 측정 다양한 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mm, 인치 두가지 단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명한 눈금선으로 쉽게 지워지지 않고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점 버튼으로 쉽게 재측정을 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절 도르래 측정 사이즈에 따라 길이를 조절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길이 조절 도르래를 이용하여 사이즈를 맞춘 후 고정핀으로 고정할 수 있습니다. 건전지 창 제품 디테일입니다. 전문가용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측정기 공구 노기스 판매가격 19,000원 배송비 4,000원 추가 전문가용 버니어 캘리퍼스 디지털 측정기 공구 노기스 판매합니다. 구매문의 1533-5931 신바람 즐거운 쇼핑 신바람 농업 네트워크에서는 믿고 구매하실 수 있도록 쇼핑 코너를 운영 중입니다. 신바람 쇼핑몰 주소 http://신바람.com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면 신바람 빌리지 앱에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저희 채널은 밴드에 올라오는 정보를 단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가격 및 연락처 확인은 관리기 닷컴에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아래 사이트로 방문 부탁드려요. 다양한 매물 정보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고농기계 네이버밴드 http.com 신바람 tv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막 제공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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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